동대문구가 착한가격업소 10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64개로 확대 운영합니다. 착한가격업소는 관내 외식업체, 목욕업, 세탁업 등의 분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격, 위생 등 현지 실사와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10개업소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. 5월 초 하반기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주방세제 등을 지원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64개업소에도 필요물품과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